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4.4%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된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돌봄과 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6면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8월 14일까지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5곳씩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대상지는 한 곳당 5억 원씩 25억 원을 지연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됩니다. 공모 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밀집 지역 등 교통안전시설과 가로공간, 관광, 놀이, 체육시설 등 안정과 편의를 위한 공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2면 소식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2025 토리노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대표 선수 45명을 선발했습니다. 토리노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대회는 오는 2025년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데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선수와 파트너, 지도자, 의료진 등 총 73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스페셜올림픽 시대에서